햇님은 표정 관리 잘해, 우리가 틀렸는지 말았는데. 햇님이 바로 먹방 갑시다. 예전에 약간 티났었잖아. 햇님이가 이거 기다렸냐, 바로. 아니, 너무 좋으니까. 입꼬리 저렇게 올라가기 있다고? 어머, 어머, 그것까지. 그거 뭐예요, 햇님? 저게 뭐야? 뭐 올린 거예요? 적양파랑. 적양파? 그리고 고추도 하나. 다물어지지가 않나, 쌈이. 그렇지, 그렇지. 저거 먹고 싶다. 맛이 어때요? 쉽게 좀 내두자. 또 맛이 어떠냐, 어떻게 알아? 충분히 느껴요. 어몽이 왜 들었는지 알겠어요. 쫄깃하게 저하고 많이 닳지도 않고요. 약간 고소한 쌈장의 느낌이 있어요. 초장에 찍어먹어봤어요? 순대만 초장에. 이거 이제 완전 전라도 스타일. 오프 스타일. 저게 소콤하니까 맛있어. 맛있죠? 입맛도네, 입맛도네. 이제 식사를 합니다. 냉채족발. 오이소, 냉채족발. 손을 장갑. 자, 입장하세요. 먹방 입장하세요. 나 저 햇살이 너무 좋은데. 와, 맛있겠다. 소찌한 그 맛을 하고. 아니, 저 축모다 이제. 맛있고요. 그대로 먹지. 웬일이야. 다이슨이야, 다이슨. 다이슨이래. 다이슨이래. 천국이, 천국이. 코칭도 오고요. 과일 되게 많이 가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상큼한 맛이 나더라. 지금 근데 이 족발이 되게 얇은데 진짜 쫀득쫀득해요, 지금. 식감이, 식감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아우, 저 오이랑 야채랑 같이. 아우. 야, 이 가사가 딱 어울리네. 힘들다, 이건데. 나는 여기서 내 곁에 허물이. 손을. 널 원해. 갓게도 널. 콩림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우와. 팔 나오는 거 봐. 내장에 찍어 먹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내장장. 치사하게 팔을 걷냐? 내장에 찍어서 이렇게 찍어. 내장 안에 찍으면 좋겠어요. 저거 나가야지. 조원은 맛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관산이 진짜 맛있어. 왜 저런데? 왜 저런데? 왜 그래냐? 왜 그래냐? 왜 그래냐? 아니야. 쏙쏙쏙쏙쏙. 없어졌다. 없어졌어. 꼭꼭 씹어주세요, 음미하면서. 한님이가 김섬 절반을 지금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진짜요? 띄어쓰기. 어우, 느껴진다. 부드럽구나. 입에 눈매요. 육즙이 팍 터지면서. 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라지지? 네, 사라지네. 그렇죠? 새우, 새우요? 새우, 새우로? 새우 종합. 새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삶을 살짝 올리고. 아, 그렇지. 일단 쌈 싸기 전에. 쌈 싸기 전에 한 입을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그렇지. 어우, 대박. 썰어 담았다, 썰어 담았다. 썰어 담았다, 썰어 담았다. 거의 다 드시는 것 같아. 어떻게 세정씩 먹을 수가 있어. 저는 사치야. 사치의 끝이다, 세정. 이거 소리 들으세요? 쫄깃쫄깃. 찔긴 게 아니라 쫄깃쫄깃. 아, 쫄깃쫄깃. 오래 삶으면 찔겨지거든. 오우, 또 몇 잔이야? 오우, 이런 게. 오우, 마늘도 하나 넣고. 진짜 잘 삶아야 돼. 진짜 잘 삶아야 돼. 진짜 잘 삶아야 돼. 이거 진짜 소주 같네요. 소주 같네요. 너무 먹고 싶어. 어떡하지, 갑자기? 갑자기. 두 개가 돼지국인데 내가 이걸 먹고 싶어하다리. 너무 소주 먹고 싶어.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옵니다. 크리스마스 앙몽.